나중에 가족사진 나오면 저기다 걸어야겠다 이참에 인테리어나 새로 싹 바꿔볼까? 그 방도 남자 둘이 쓰기엔 방을 바꾸자고? 굳이 뭐하러 합방하자 싫어 안 돼 왜? 너는 부모님이 쓰던 방이잖아 그게 뭐? 고문형 응? 다른 데 가서 살자 그럼 갈래? 왜? 오빠가 나비 꿈 꿀 때 됐어? 어?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나비 확 지자 죽여줄게 아니야 그런 거 만약 나비가 나타나도 절대 죽이지 마 넌 그러면 안 돼 왜? 내가 또 겁먹고 도망치면 어떡할래? 잡아서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릴 거야 오케이 알았어 약속할게 손가락 걸어 도장도 찍고 두 도장 말고 그렇고 Detroit 도장는 уст 둘 저 제발 제발 식 왜? 한국 인사 안냄 안 살짝 싸우는 것보다 뽀뽀하는 게 나아 싸우지마 혼나아 내가 좋아 문영이가 좋아 나는 고길동 좋아 나는 나는